그러면 남들 다 하는 경매가 아닌 게 뭐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분기는 저한테는 이거였습니다 도전 그리고 실패 연속이죠 좋게 말하면 시행착오 자 도전과 실패가 이루어졌던 3분기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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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0년을 한 건 아닙니다 분기는 이렇게 4개로 나눠놨지만 이 1, 2분기가 저한테는 3년 만 3년입니다 근데 언뜻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마어마하게 입찰을 했고 많이 낙찰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이 평생했던 경매보다 앞으로 할 경매보다 더 입찰 건수는 많았을 겁니다 자 이제 도전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용도 남들이 좀 덜 보거나 안 보는 권리 이걸 이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부동산이 있습니다 반으로 딱 나눠서 요건 1번지고요 요건 2번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도로도 똑같이 붙었어요 이쪽으로 얘는 지목이 전이고요 얘는 지목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이 좋아요 답이 좋아요 전이 좋습니다 네 전답을 모르실까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얘는 밭 얘는 논 밭이 좋아요 논이 좋아요 전이 좋아요 전이 좋습니다 전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왜 전이 좋아요? 혹시 아세요? 비용이 적게 된다 용도 변경하기가 쉽다 지금 부동산을 조금 경험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하는 얘기가 용도를 변경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미 답이 나왔지만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답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 남들은 다 전을 좋아해 그럼 전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답을 좋아할 수는 없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전이 사람들이 다 좋으면 전이 좋은 거예요 답은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전 값이 비싸요? 닭 값이 비싸요? 전이 비싸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려면 나름 진리를 말씀드렸잖아 그럼 전과 답은 똑같은 거라면 전이 비싸다면 전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도 우리는 뭘 산다? 답을 산다 근데 답을 사는데 답을 사서 남들 다 안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 맞잖아요? 자 얘를 예로 바꾸는데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제일 우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 대지 대지 있죠? 얘를 대지로 바꾸는 시간적, 노력적, 비용적 모든 것이 얘와 동일하니까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오해를 하시느냐 고속도로 같은 거 보면 타고 가다 보면 평야지대 가끔 보이시죠? 쫙 가면 온톤 논이야 바둑판처럼 쫙 잘라놓은 눈들 거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논이지만 즉 답이지만 거기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건물을 못 짓는 거지 논이라 건물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이 지목이라고 하면 즉 여러분들 경매 사이트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시잖아 그냥 똑같은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과 하는 경매와 조금 별개로 나오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쉬운 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 고정관념 같은 이런 걸 빨리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빨리 깨셔야 돼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 질문할 때 이거 왜 모르세요? 그러면 아 전 경매의 경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저한테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 답도 몰라 난 그럼 스스로 조사를 하셔야지 건물을 줄 수 있냐? 얼마나 짓냐?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전답은 여러분들한테 나름 들어본 지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지 않는 지목을 한번 몇 개 해볼게요 아까 말한 염전 하천 자 질문드립니다 경매 공부를 하는데 딱 경매 사이트를 검색을 했는데 염전이 나왔어요 그거 조사할 마음 있으세요? 좋아요 자 전답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눌러봐 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면 염전 이렇게 나오면 눌러? 안 누를걸? 하천 안 누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염전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꽃지해수욕장 아십니까? 아시죠? 안면도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거기가 20년 전에는요 그 안면도에 있는 꽃지해수욕장에 가면 초가집으로 된 거에다가 민박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거기가 어마어마한 펜션 동네로 바뀌었죠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꽃지해수욕장 안 가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뚫리고 나서 바뀌었죠 거기에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염전도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염전도 있고 하천도 있고 하천은 거기 없었지만 여러 지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제가 이제 입찰을 했던 부동산은 지목이 염전이에요 염전인데 거기다가 펜션을 짓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펜션을 지을 수 있는 땅값이 결코 싸지 않았어요 바닷가랑 좀 멀다 그럼 200 좀 가깝다 그러면 400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가까운 것들은 근데 제가 얼마에 구입했냐 80에 구입했습니다 그건 구입하는 순간 전 알았죠 이걸 왜 내가 왜 시세보다 반값도 안 되는 금액에 샀을까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왜? 지목이 염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최근 일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왕산 해수욕장 아십니까? 영종도에 있는 거 영종도에 무슨 해수욕장 있어요? 의랑리는 다들 아시죠? 의랑리는 굉장히 전통이 있고 오래된 해수욕장이니까 거기 옆에 왕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공항이 생기면서 도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잘 모르세요? 영종도 배 타고 돌아갔던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공항이 생기면서 도로가 막 좋아졌는데 4차선에 붙은 땅이 나왔는데 지목이 염전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염전 땅 그러면 소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그냥 다 땅이에요 땅 얘도 땅 땅 땅 땅 땅 지금 현재 또는 과거에 썼던 용도가 그거다 라는 거지 염전이면 소금 하천이면 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즉 돈을 버는 거랑 멀어지는 거죠 다시 남들 하는 경매를 또다시 돌아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도 거의 이 꽃지의 수식이랑 비슷하게 샀어요 4차선 그리고 6미터 도로 코너였습니다 네모 반듯한 거였는데 염전이면 대체로 네모 반듯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도 다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목이 염전이 그냥 땅이에요 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것도 비슷하다는 게 그때 시세와 내가 샀던 시세가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감정가 때부터 물건 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3번이 유찰됐는데도 입찰자가 없어 왜? 3번이 유찰되도 염전은 안 보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천도 가볼까요? 하천 하천은 물에 물에 있는 땅이죠 아니면 물과 가까운 땅 맞습니까? 이건 단점 즉 하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 땅이니까 얘가 좋고 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다 땅입니다 얘까지 다 땅이에요 여러분 그린벨트 안에 있는 돼지 건물 못 짓습니다 돼지면 건물 다 짓고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얘까지 통틀어서 다 땅이야 자 하천은 겨울에 가서 봤는데 하천이라면 일단 경치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북한강에 붙어있는 딱 멋있는 땅이 나왔어요 겨울에 가서 너무 감탄을 해서 땅을 낙찰을 받고 여름에 갔더니 땅이 없네 내 땅이 없어 막 창마야 보니까 내 땅이 없는 거야 물이 이제 들어오면 내 땅이 없어지고 물이 빠지면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여러분들이 대질하면 건물 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린벨트에는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죠? 최악이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샀다가 안 되면 10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얘도 경치 청완을 샀다가 물이 잠기면 건물 지실 거예요? 건물 짓고 막 이제 여름에는 못 살다가 겨울에 들어서 이렇게 이런 농담 같은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하천 또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천이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냥 땅이에요 땅 그런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천이라면 경관이 굉장히 수려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요즘엔 더 좋아져서 홍수가 한 번 났던 지역들은 다 건물을 못 짓게 행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할 때만 해도 그런 땅들이 꽤 많았어요 뭐예요? 장마되면 없어지는 땅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조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경치 원장님이 원하는 집터가 뭔지 아세요? 마당에 나와서 낚시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뭐 전인이 저는 좋고 답은 안 좋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이건 땅이에요 그냥 무슨 지목이 나왔던 주유소 용지가 나왔던 창고 용지가 나왔던 목장 용지가 나왔던 국어가 나왔던 뭐가 나왔던 그냥 다 땅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얼마 이 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갖고 우리가 남들 다 하는 경매가 아닌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를 슬슬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이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도 있죠 건물을 딱 봤는데 보통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땅의 지목은 안 써놓죠 안에 들어 눌러봐야지만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는 이제 건물의 용도가 나올 거예요 뭐 주택 다세대 빌라 원룸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봐요 돈사 장례식 관련 시설 노유자 시설 봅니까 묘지 보세요 또 이제 다시 돌아가죠 나는 이것만 경험이 있으니까 자 2단계에서 2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 또 해볼까요 돈사 해볼까요 돈사 돈사가 경매가 나왔대 여러분들 눈치 채셔야 됩니다 뭐예요 이건 다 땅이죠 건물은 무슨 용도를 쓰든 간에 그냥 건물이에요 돈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사 우리 동네 있나요 없어요 우산 있나요 우사 우사가 뭐예요 제가 진짜 한자를 모르는데 그 정도는 알아요 개사는 뭐예요 개사 개예요 개 닭이에요 닭 우리나라 아직 개는 축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우사 돈사 개사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일산에도 많았죠 지금도 저기 덕양구 쪽에 가면 우사는 좀 있어요 근데 돈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저는 이제 그분이 돈이 있을 때 만났는데 그분의 과거를 들어보니까 모래내에서 소 한 마리로 시작을 했대요 모래내 시장 아시죠 서울 모래내 근데 뭐 개발한다고 서울 개발한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그렇게 쭉 나간 게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문산 신도시 들어온 거 아세요 한 10년 전에 문산에 그 향양리랑 당동리 쪽에 신도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가 조금 지어졌어요 근데 그 문산 사람들이 돈을 보상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비싼 일산으로 와요 아니면 싼 연천으로 가요 심리가 그런다 저는 서울에 있으면 아 경기도만 가면 싸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이랑 가까운 경기도를 찾아요 근데 문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문산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산은 끝났어 위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자기가 투자한 거에 싼 동네로 갑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일산에서 보상받으면 파주 야당동 이런 데로 가고요 야당동에서 보상받으면 금촌으로 가고요 금촌에서 보상받으면 문산으로 가고요 문산으로 받으면 적성으로 갑니다 적성에서 받으면 연천으로 가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지 여긴 끝났어 땅값 너무 비싸 올라가야 돼 반대로 강남에서 받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분은 모르네에서 조금의 돈을 받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가장 가깝고 조금 싼 땅 이걸 원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수색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한다고 또 나가래 수색 아시죠? 수색 다 아시고 상암동 고인처 또 나가래 또 나가서 어디로 갔냐고 화전으로 갔어요 화전 화정보다 화전이 먼저 개발됐습니다 또 나가래 근데 그때 화전에서 나가는데 돈이 내가 속여서 번 돈보다 이미 많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을까요? 일산 90년대 말에 여기 개발한대요 또 나갔죠? 제일 가까운 어디예요? 지금 말하는 교화 야당동으로 간 겁니다 야당동이 아니라 와동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갔어요 그때 이미 100억대 부자였습니다 그분은 부동산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소를 소를 뭐랄까 동물을 많이 키우려면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겠다 싼 데로 가니까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공장 담당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공장만 했었는데 공장 사장님들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25년 하신 분인데 공장을 초창기 때 자기가 매출 1등이었는데 1등 왜냐? 기술도 좋고 직원도 잘 부리고 해서 1등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덕이동이라고 아시죠? 거기 1대에 공장을 지금 10동을 쓰고 계세요 근데 25년 후에 지나니까 자기랑 같이 공장했던 분들이 나보다 다 재산이 많대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여기 와서 자기소개할 때 했던 얘기예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나는 그것만 보고 계속 공장을 임대해서 얻어 썼는데 그 사람들은 이사를 가더래 이렇게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딱 3번만 이사가니까 나보다 재산이 많더래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자기가 제일 매출은 몰라도 재산은 제일 적대 그건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인데요 공장을 담당했으니까 두 번만 갈아타잖아요 그럼 맨날 차 타고 오세요 공장이 조금 작은 소규모 공장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물품 납품해고 해야 돼서 트럭 같은 거 자주 타고 다니세요 조금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외제차 못 사 우리 지금 이러다니면 제네시스 정도를 타고 다니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갔다 맨날 그 트럭 타고 오셔서 좋은 것 좀 해줘 좋은 것 좀 해줘 했는데 5년 지라고 만나오면 약속하셨어요? 그래 비서가 나와서 약속 안 했는데요? 그럼 못 만나신데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CEO실 간판도 없었던 그 사장실에 CEO실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데요 제가 지금 축사 얘기하다가 쫙 빠졌는데 이 돈사 돈사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서울은 물론이고 아까 그 분처럼 밀려나서 경기도에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뭐든 간에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 있는 돈사는 제대로 된 그 처리수를 갖춘 돈사들은 또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건 사료하는 분, 축사하는 분, 도축하는 분의 그들만의 시장이 따로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아니 모른다는 표현을 안 하고 내가 아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제일 돈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돈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건물은 하나에 그냥 다 통합해서 건물이고 땅은 통합해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니까 시작부터 아파트가 됐던 돈사가 됐던 뭐가 됐던 시작부터 처음부터 조사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경쟁이 당연히 없겠죠 10명 붙으면 그래프 스펙트럼이라고 할게요 점점 모르는 쪽으로 갈수록 9명, 8명, 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은 곧 낙찰가와 비례하기에 여러분들은 많은 입찰자 사람들이 들어오는 물건을 할 게 아니라 최소의 입찰자가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입니다 남들은 내가 아는 거 자 볼까요? 내가 아는 용도 쉬운 권리 내 돈에 맞춘 거 내가 아는 동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투점을 할 건 이거 내게 다 맞는다면 그건 무조건 돈이 안 된다 무조건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아예 빼버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лучше 획득 아예 started 에이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